안녕하세요! 저는 첫사람보여요! 크림세스 첫사람보여요!!! 제가 좋아하는 치즈가 제일 맛있어요 치즈가 제일 좋아해요 치즈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마치 치즈소스 치즈소스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매콤한 느낌 뜨거운 느낌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와우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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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독 코비 오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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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초콜릿 이번엔 매콤한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매콤한 고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